5,900원에 편하긴 하다 9,900원 8,900원 바지가 늘어나고 안 입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8,900원에 6,500원 3,900원 득템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티몬에서 산 옷 안녕 첫 번째로 짜잔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된 크롭 반팔티를 샀는데요 이거는 제가 5,9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입었을 때 핏도 예쁠 것 같고 뭐 5,900원밖에 안 하니까 깔별로 흰색, 검정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 괜찮은 것 같은데요? 5,900원에 그냥 여름에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약간 많이 파이긴 한 것 같네요 제가 키가 작아서 웬만한 크롭 키라고 해도 다 너무 긴데 저한테 진짜 크롭한 기장이라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스퀘어 넥으로 돼 있어서 되게 시원시원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검정색도 한번 입어볼까요? 여름은 또 약간 노출의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과하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베이직감 반팔티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요 짠! 이런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가슴 있는 부분에 약간 코르셋 형식으로 해가지고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제가 이번에 산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 15,900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방금 입어보니까 가슴 부분이 너무 패이고 요게 너무 잘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안에다가 이렇게 나시를 한번 더 덧대가지고 입으니까 괜찮네요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드름이 자꾸 나갖고 이 가드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쓸데없는 말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에 막 러글리한 옷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갖고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허리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밴딩으로 돼있어서 허리 라인도 딱 잡아주고 기장도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저한테 딱 알맞게 짧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뒤에도 지퍼로 돼있어서 입고 벗기도 되게 편한 것 같고 잘 산 것 같네요 여러분? 네 이걸 입고 어딜 가야 될까요? 맨날 이런 옷은 사는데 입고 갈 데가 없네요 집에서 혼자 입고 만족스러워하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어깨에 있는 부분도 고무줄로 돼있어서 흘러내리지가 않고 딱 잡아줘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옷은요 롱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모델언니가 이걸 딱 입고 있는데 되게 청순청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청순해지고 싶다 해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8,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약간 노티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사진이 되게 예뻤는데 실물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고 좀 큰 것 같긴 한데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 원피스인데요 저한테는 솔직히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편하고 너무 좋은데 제 머리색이 누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랑은 어울린다 청순한 느낌이다 요런 느낌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편해갖고 요거는 제가 어디 갈 때는 입고 나가진 못 할 것 같고 동네에서 그냥 편하게 슈퍼 갈 때 그럴 때 그냥 입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8,900원이니까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크시고 검정색 막 긴 생머리의 그런 여성분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저는 소화를 못한다 요즘에 국밥 한 그릇도 8,000원 하는데 그쵸 여러분? 그 다음 옷은요 크롭 가디건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9,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얘를 왜 샀냐면 어떤 나시 원피스가 너무너무 예쁜데 그 원피스에다가 하늘색깔 크롭 가디건을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 원피스가 아직 배송이 안 왔어요 그것도 티몬에서 샀는데 지금 산지 한 5일이 됐거든요 이렇게 배송이 가끔 늦는데도 있으니까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냥 얘만 한번 입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한번 입어 봤는데요 오오!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 스케어넥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 폼에 있는 부분도 나름 디테일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살짝 뒤져졌고 기장도 되게 크롭한 게 딱 제가 생각한 그 원피스에다가 입으면 너무 예쁠 거 같다 원피스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질도 되게 쭉쭉 늘어나는 재질이어서 편하고 두껍지도 않아갖고 에어컨 있을 때 막 쌀쌀할 때 입기에 딱 괜찮은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그 다음 제품은요. 슬랙스 같은 느낌의 바지예요. 8,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제가 실은 요거 하울하기 전에 한번 입어봤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딜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팔고 있길래 검정색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뒤에는 요렇게 고무줄로 들어가 있고 앞에 단추가 요렇게 두개로 돼있어요. 벨트 구멍이 있고요. 재질도 엄청 하늘하늘해갖고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입었을 때 퀸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허리를 감싸주면서 요렇게 A라인처럼 퍼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주머니까지 요렇게 있다. 근데 이 흰색이라서 그런지 살짝 안에가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아서 이 바지를 입었을 때는 안에 흰색깔 속바지 같은 거를 같이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옷은요. 짜잔 요렇게 청 반바지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9,900원 쪼고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단추가 두 개가 달려있고 허리 사이즈에 맞게 여러분 여기가 구멍이 안 뚫려 가끔씩 요런 옷들이 있어요. 공장에서 뭐 뒤틀림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게 안 뚫려져서 나온다 뭐 이런다고 하는데 제가 칼로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어딨지? DIY하는 재미도 있고 좋네요. 칼로 요렇게 구멍을 뚫었어요. 그럼 요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착용을 할 수도 있고 나는 오늘 좀 과식을 했다. 배가 찡긴다 하면 요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바지가 늘어나고 나는 오늘 좀 굶었어. 그렇게 하면 여기 끝에다가 요렇게 요렇게 생긴 청 반바지입니다.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제품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한 블라우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냥 여름에 여기저기에다가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봤어요. 근데 이걸 딱 이렇게 만지는데 얇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오, 여름에 이거 진짜 시원할 것 같은데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생겼는데요. 뭐 딱히 뭐 어떻게 생겼다 요런 건 없죠? 뭐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러운 게 되게 차르르한 그런 느낌이라서 캐주얼한 느낌뿐만이 아니라 되게 페미닌한 느낌의 스타일에도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재질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시원해서 안 입은 것 같아요. 깃털 같아요, 깃털. 오, 너무 편하다, 이거. 네, 9,900원 주고 샀습니다. 만족만족. 그 다음 제품. 플리츠 스커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근데 주름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가있냐. 그쵸, 여러분? 다리미로 좀 쓱쓱 달아야 될 것 같아요. 9,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지금 요거를 받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요런 게 있네? 비슷한 걸 또 사버렸네? 굉장한 낭비를 했다. 요거를 살 때 제가 잠시 약간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거는 이렇게 플리츠가 되게 촘촘한데 요거는 플리츠가 촘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느낌으로 네, 한번 입어볼게요. 오, 맞아요. 제가 방금 생각났는데 요 블라우스에다가 요 치마를 같이 입으려고 두 개를 같이 샀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같이 입으니까 귀엽지 않나요? 짠! 샤랄랄랄라! 다림질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오, 괜찮다. 요게 9,900원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9,900원? 9,900원? 한 착장에 2만 원도 안 되는 가격. 자, 그 다음 제품. 쫙! 와이드 슬랙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14,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재질도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서 여름에 입기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어떤가요, 여러분? 괜찮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허리가 저한테 조금 커가지고 허리를 약간 줄여야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와이드한 슬랙스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와이드해가지고 그게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주머니도 되게 깊어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기장감도 아, 제가 다리가 짧아서 바닥 청소를 할 것 같긴 하지만 얘가 허리가 좀 맞아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에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안 잡혀 있어서 그게 별로인 것 같아서 제가 다리미로 여기 앞에 라인을 이렇게 쭉 한 번 더 잡아주면 더 예쁜 핏이 나올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에 편안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은 슬랙스인 것 같습니다. 셔츠랑 같이 바지랑 자, 그 다음은요. 짜잔! 이번에도 바지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3,9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만져보니까 재질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괜찮네요. 입어볼게요. 주머니도 있어갖고 요게 너무 좋은 것 같고 핏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허리 쪽에 리본을 묶어서 살짝 포인트를 줄 수 있다. 이 바지 똑같은 게 어떤 딜에서 5,900원이었는데 다른 딜에 들어가니까 3,9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900원짜리를 바로 취소를 하고 3,900원으로 해서 2,000원 더 싸게 득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노 한 장 가격도 안 하는데 바지를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제품은요. 짜잔! 요렇게 투피스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실은 한 3개월 전에 티몬을 보다가 그냥 사고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구입한 제품이고요. 8,900원인가? 주고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테니스복같이 생긴 옷이라고 해야 되나? 입어볼게요. 요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요렇게 입는 것보다 윗도리를 집어넣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애매하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애매한 것 같지? 치마가 조금 더 퍼지는 라인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그냥 무난, 무난 맨. 어, 근데 또 이렇게 보이니 괜찮은 것 같다, 또 이렇게 보이니까. 그래도 8,900원에 요런 투피스 세트를 살 수 있다는 거. 나쁘지 않네요. 재질이 니트 같은 그런 재질인데 두껍지가 않아서 여름에 그냥 간편하게, 시원하게 입기에 괜찮은 투피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요. 굉장히 많이 샀네요, 제가.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그 흰색 원피스랑 솔직히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 취향이 어디 가지 않는다.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돼 있고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요. 옆 라인에 보시면 요렇게 지퍼가 달려있어서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습니다.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어, 여기가 너무 많이 파였어요, 여러분. 굉장히 아찔한 원피스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렇게 입고 밖으로는 못 나갈 것 같아요. 너무 아찔해서. 여기가 조금 더 요렇게 올라와서 한 요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너무 고무줄이 느슨해요, 여러분.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요렇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되게 느슨해갖고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없네요.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자, 그 다음은요. 벙거지 모자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6,500원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에 바깥에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갖고 모자가 정말 필수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검정색 벙거지 모자가 없더라고요. 나의 햇빛을 잘 막아주려 무나. 6,500원. 그 다음 옷은요. 약간 와이드한 청바지를 구입을 해봤습니다. 요 청바지도 단추가 요렇게 두 개 두 개 옆에 달려있어서 허리 라인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이 바지도 여기에 구멍이 안 뚫려있네요. 요렇게 생겼는데요. 허리 있는 부분에 단추가 있어갖고 요렇게 넣고 요기도 요렇게 해서 허리 라인을 맞출 수가 있다. 저 완전 만족스러워요. 와이드한 핏의 기장감도 너무 좋다. 신발의 발등을 살짝 덮을 수 있을 것 같은 요런 기장감 요 청바지는 9,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지금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요 단추 구멍을 제가 뚫었잖아요 방금. 근데 제 손톱에 약간 청색깔 물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하면 어딘가에 물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진짜 어 이거 혹시 여기에 물 두는 거 아니야? 아 물이 안 들었네요. 조심조심 입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어 핏이 너무 괜찮은데요? 어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제품은요. 플리츠 바지를 하나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5,900원 주고 구입을 했고 요즘에 또 플리츠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밑에가 약간 조거 팬츠 같은 형식으로 돼있어요. 밖에 입고 나가려고 산 건 아니고 집에서 편집할 때 편하게 입으려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입어볼게요. 쨔란 이렇게 생긴 바지고요. 주머니도 있습니다. 허리가 저한테 좀 큰 것 같아요. 발목 부분은 요렇게 돼있어서 감싸준다. 자 그러면 마지막 제품 짜잔 가디건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 8,900원 두고 구입을 한 걸로 기억이 나요 에어컨 나오고 그럼 좀 춥잖아요 그럴 때 그냥 살짝 가지고 다니면서 걸치려고 하나 구입을 해봤고요 소매 있는 부분에 이렇게 리본 끈이 있어갖고 묶어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다 요렇게 가방 같은데 이렇게 막 구겨 넣어갖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에 너무 좋을 것 같은 옷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원피스랑 입어볼까 이렇게 리본 포인트 여리여리 청순청순 느낌 이 가디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티몬에서 산 옷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옷도 있으셨나요 저는 되게 기본적인 티셔츠라든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그런 것들을 소설커머스에서 자주 사는 편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적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